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오늘은 성도의 휴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리 마시면 세상을 먼저 떠났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새 몸을 잊고 부활하고 지상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은 죽은 데서 살아나니까 부활이라고 그러고 육신을 그대로 입고 세상에 살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니까 변화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가 가진 신령한 몸이나 지상에 있던 성도가 가지는 변화받은 신령한 몸이나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꽃 같은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 몸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한 성도가 먼저 올라가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가 늦게 따라간다고는 성경에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성도가 새 몸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드디어 새 몸을 입은 성도들은 함께 저희와 함께 그랬죠? 17절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것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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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너무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뭐 새 몸을 입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부름을 받아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참 정말 믿기 어려운 참 믿으려고 해도 너무 희한한 이야기가 돼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새 몸을 입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저 그거 믿습니다 참 어린애가 된 사람이나 사람만이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죠 좀 어른스러워하는 사람들 뭔가 잘 믿지 않고 합리적으로 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백 번 죽었다 깨어놔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도 의심을 하지 않는데 목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 순수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 시간 있는지 다시 한번 각자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은 못 믿습니다 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어른은 못 믿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자만이 믿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우리 모두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구름을 운반도구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신해상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구름으로 표현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원식을 할 때도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너무 짙게 깔려서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나중에는 구름이 와서 그 사방을 돕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니여 공중으로 우리가 함께 참 끌어올림을 받을 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구름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성가에 보면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 올라가세 하는 그런 찬송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거 많이 들었는데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구름은 운반은 도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무슨 비행기처럼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것은 이제 좀 우리에게 실감이 가도록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관심을 끊은 단어는 17절 중간에 있는 끌어올려 하는 말입니다 끌어올려 그러니까 끌어올림을 받아 하는 뜻이죠 이 말을 한문으로 고쳐서 휴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틴어에 랍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랍토라는 말에서 영어의 휴거인 랩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랩처 하면 원어상으로도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말에 제일 표현이 좀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선택한다면 표현을 선택한다면 제가 볼 때 낚아채어 간다 낚아채다 하는 말하고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낚아챈다 흔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있다가 소설같이 내려와가지고 차고 올라가는 식으로 아주 깜짝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낚아채어 올라가는 이것을 오히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휴거의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비슷한 예들임에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무질서한 군중들의 틈에 지금 잡혀가 린치를 당합니다 어떻게 찢겨 죽을지 모르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바울이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는 바울을 끌어내는데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뺏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이놈 죽여라 하고는 막 달겨들어서 완전히 그냥 찢어 죽일 듯이 하는데 군사들이 가서 전부 밀어내고 그냥 뺏어가지고는 어깨에 매고 영문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럴 때 이 단어 성격이 바로 랩처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인데 전도자 빌립이 저 광야에서 에이치오피아의 총리 대신이나 아니요 재무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다기를 만났습니다 겐다기죠 겐다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내시가 아무리 보아도 빌립을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낚아채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이끌어 간지라 하는 말이 바로 랩처라는 단어하고 통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우서 12장 2절 같은 데는 바울이 3층층에 올라간 일이 있는데 그때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할 때 이끌려 갔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경험이 너무 신비스러워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용어들이 바로 여기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끌어올려 짐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랩처 즉 휴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힘에 끌려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사람이 미처 의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끌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질질 끌려가면서 시간을 끄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얼마나 황홀할까요 저는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책 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 죄송합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휴거라는 책 한번 읽어보신 분 참 그 책 대단했군요 뭐 이 정도 독자들이 있었다면 그 책은 아마 제가 볼 때 몇 십만 권이 나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몇 십만 권 나갔으면 그거는 뭐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손에 들고 표지를 펴기 전에 그 미안합니다 책장을 넘기기 전에 표지에 있는 그림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휴거한다 휴거한다 하는 말을 항상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술가가 그림으로 공상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저는 아직 본 일이 없었는데 그 표지에 그것을 보고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한참 동안 쳐다보고 공상에 젖은 일이 있습니다 대도시 빌딩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서 사람이 새 몸을 입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면 자기들끼리 막 충돌을 해버렸어요 운전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가 비행기에서 성도들이 그냥 공중으로 새 몸을 입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빌딩하고 충돌을 합니다 길 옆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 그 그림을 보니까 아 그렇게 실감이 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야 그럴 때 얼마나 황홀할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참 이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휴거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휴거가 언제 있느냐 또 어떤 형식으로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책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갈수록 더 캄캄해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다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다 틀렸다고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어떻게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설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 즉 옥목사 마음에 꼭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나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가장 성경적일까요? 옥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듣고 또 알고 계셔야 어떤 일방적인 서로를 가지고 마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심지어 말세론을 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휴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적으실 거 없어요 간단해요 머리 좋으면 다 담으세요 7년 대활란 전에 휴거가 있다 하는 설입니다 7년 대활란이 뭐냐 모르고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7년 대활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이고 7년 대활란 중간에 휴거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이고 7년 대활란 끝에 휴거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 설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활란 중간에 휴거된다 하는 설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제쳐놓고 제일 강력하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설이 있다면 7년 대활란 전에 휴거된다는 설하고 7년 대활란 후에 휴거된다는 설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7년 대활란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는데 다니엘서를 보든지 제가 시간적으로 넘기면서 찾고 이루지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7년 대활란에 관한 성경 강의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활란은 글자 그대로 7년 동안 대활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24장 25절에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뚜렷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활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합니다 아 7년 대활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림할 당시 되면 7년 대활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7년 대활란을 부정해버립니다 왜 부정하느냐 하면 7년 대활란이라는 것은 따로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지구상에 고고의 울음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오순절 다락방 때부터 시작해서 스대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핍박을 위시해서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상에서 핍박당한 모든 역사를 일컬어서 7년 대활란이라고 그러지 뭐 따로 7년 대활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활란은 예수님이 제림할 당시가 되면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큰 핍박이 빛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서운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냐 하면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캄캄한 암흑입니다 이 무서운 활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대활란인데 이 7년 대활란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가 언제 되느냐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일이 언제냐 한쪽은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요 7년 대활란 전에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은 7년 대활란을 뭡니까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활란 끝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설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7년 대활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다음에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 연구해야 될 분야가 광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너무 상반된 원리가 두 개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지 중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지 중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애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이 옳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요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년왕국을 글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그대로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글자 그대로 안 받는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시대가 꽃 무엇이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왜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옵니까 글자를 넣고 말을 넣고 글자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영적 해석을 해서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여러분이 든다면 우리가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글자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아무리 유대나라가 들어서고 오늘날 유대민족이 거기 가서 키부추니 뭐냐 하면서 자기들이 참 국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날 의미가 없다고 보아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받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받을 때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전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예언이 교회시대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이와 같은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독사가 독사의 구리에 어린애가 뭘 넣고 손을 넣고 장난하고 또 뭐요 어린양이 이리와 함께 놀고 파라다이스가 전개되죠 이런 것은 우리는 전부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그 놀라운 파라다이스의 왕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제리 마시면 펼쳐질 신천신지를 예언한다고 합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와 같은 파라다이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런 해석상의 차이점 때문에 어느 쪽도 잘못됐다 어느 쪽도 나쁘다 틀렸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서로가 싸울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느 쪽이든 가담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연구를 하려면 다니엘서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요한 게시록을 다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연구를 해야 무엇인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아무리 실마리를 잡아도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중간은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휴거에 관한 것도 그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휴거는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이 휴거가 없다고 반대를 해버리면 그것은 비성정적이니까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면 비진리다 하고 배격을 할 수 있는데 양쪽 다 휴거는 인정을 하면서 휴거의 때가 언제냐에 대한 견해 차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 대보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설을 가만히 놓고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그 설이 말이죠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전천년설주의자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 전천년설주의자인데 오늘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머리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신랑신부로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성도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은 왜 일어나느냐 대환란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환란을 통해서 키지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동시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주로 그런 신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바닥 신자라고 그러죠 교회는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마음의 신자가 아니고 발바닥 신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살면서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남아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하실 자를 환란의 풀무웃불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매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헥하의 대환란이 지상에는 7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납니다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휴거된 모든 성도들을 거느리고 땅 위로 지상으로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하면서 암하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암하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을 아시겠어요 천년왕국이 아주 기가 막힌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 휴거되었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왕로로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드디어 또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마국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마국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악령의 역사들을 정복한 다음에 드디어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이 부활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불신자들을 납해놓고 그들의 모든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고 사망과 사탄과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을 음부의 세계 영원히 던져서 영원히 이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설천천년설주의자들의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해요 공중에 재림하면 지상에서 성도들을 진짜 신자들은 전부 휴거당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납니다 거기서 뭐라요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성도들은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누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지상에 재림합니다 재림하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 했던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그것은 잠깐 끝나고 드디어 이 지상에 진짜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민족들 즉 예루살렘이 있던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구상에 천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마국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서 모든 구원 역사는 끝납니다 그 반면에 7년 대환란 후에 성도가 휴거한다고 하는 소위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천년왕국 따로 없고 이 지구상에는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 계속 확장된다 확장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다 그 환란을 겪은 다음에 겪은 다음에 그 때가 끝나면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공중의 재림하고 지상의 재림하고 가르지 않고 바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신다 그때 성도들은 세몸을 잇고 전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당장 모든 불신자의 세계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 아예 그냥 마지막에 전부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어느 쪽이 더 재미가 있어요 전자가 훨씬 더 재미있죠 전자가 참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자가 참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휴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교회가 휴거를 당하되 환란을 받지 않고 휴거당한다 하는 데는 상당히 성경적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참 듣기 좋아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어른들 틈에 앉아서 참 설교를 부지런히 들었어요 뭐 부응해한다면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점수가 안 좋았죠 부응에 따라다닌다고 그런데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때 8.15 해방 이후 6.25 전후 그럴 때에 대부분의 부응사들이 이 말세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천년설주의자였음에는 틀림이 없는데 한 가지 점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환란을 교회가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대환란을 치루어야 된다는 말을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환란에서 살아남아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대환란에서 실패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강대상에서 소리를 치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냥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저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구원받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올 그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 그야말로 믿는 자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린 마음에 대환란 공포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은근한 불안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저에게 계속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정식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 그 설이 100% 완전한 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드디어 점점점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좀 안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환란 공포증에 들어있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환란을 교회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몇 가지 좀 제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란을 교회가 받을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모든 잿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워지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데 있고 대환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심판하는 데에 왜 구원받은 교회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죄 용서받고 이미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이 면제해준 참다운 신자들을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무서운 대환란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심판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구원 역사의 구원 흐름에 있어서 이것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교회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설득력이 있죠 저도 여기는 동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고 휴고를 휴고를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제림할 당시가 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이 많이 돌 텐데 이 말이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소 5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루리니 결단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대환란의 바람이 불 때 과연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대환란의 때가 아니다 그때 주님이 제림하신다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제림하신다면 이것은 대환란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겪고 나서 주님이 제림하실 것이고 또 휴거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라고 하실 이유가 뭐냐 대환란이 되면 아 이제는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는데 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아직도 주님의 제림은 임하지 않는다 하고 얼마든지 안심하고 지낼 수가 있다 꼭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 테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주님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 너희들은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자체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대환란 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되기가 쉽고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서너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가지가 다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만히 기담아 들으면 또 성경적으로 검토해보면 교회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참 목사치고는 엉터리죠 그때 가서 봐야 안다고 하니까 참 목사치고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면에서 솔직하고 싶어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정말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은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이죠 그래서 참 이 설을 많은 신자들이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글리의 휴거라는 책도 바로 이 설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하고 성도들이 휴거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환란을 맞아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비로소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휴거책에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천년설주의에 입각한 즉 7년 대환란 전의 교회가 휴거된다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방송뉴스가 나오죠 기억납니까 제가 한번 아나운서 역할을 해볼게요 갑자기 휴거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긴급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에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알라비스타시에 있는 애기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며 수많은 어른들도 아무 말 없이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식구가 모조리 행방불명이 된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림에서 그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본 방송을 청취해 주십시오 뭐 청취하기는 뭘 청취해 아나운서도 예수 잘 믿었으면 휴고 되어버리고 없을 텐데 무슨 뭐 청취고 뭐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7년 대활란전에 우리가 휴고를 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머릿을까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메리라는 아가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가슴을 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은 제림하셨으나 내가 주님 당신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 휴고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 아마 예수를 적당히 믿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믿으라고 해도 구식사람들 날마다 저런다고 하면서 아마 적당히 믿었던 것 같아요 휴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게 휴고일까 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행방불명된 사건이겠지 하고는 은근히 자위하기 위해서 휴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짓만 골라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휴고가 일어나면 아마 옥몽사 집에 진흥아파트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불난돈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은 다섯 자녀를 다리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 6시 풍경에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길에 나가면 무슨 일이든지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광채가 밝아지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왔음 맞으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가족도는 멍탕 반대군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평소에 너무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집에 식구들이 남아있으면 휴고라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 집에 식구가 정말 다 없어졌으면 이건 진짜 휴고일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니 잠깐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 빠진 것처럼 멀이나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 참 공상적인 소설입니다만 휴고가 일어나면 지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그 나름대로 참 자기 자신이 정리를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실감이 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은 거룩한 백성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고당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 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마 그 순간에 휴고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 말도 못하죠 아마 이렇게 휴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휴고가 안 되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자살해야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7년 대환란 전에 오든 7년 대환란 후에 오든 우리가 휴고 되는 사실만은 분명하니까 그 휴고 될 때 내가 땅에 남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한 순간을 놓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순간 실패하면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이 모두가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내일, 내일, 내일 천만에요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부들에게만 들리는 신비한 소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오직 휴고 당할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천사의 나팔소리가 전 세계가 다 듣게 들리느냐 아니면 성도의 귀에만 들리느냐 너무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손을 끄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휴고가 7년 대화하려면 전일지 후일지 너무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휴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늘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공중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눈과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꼭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구분적으로 압니다 아무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천천년설주의자냐 무천년설주의자냐 모든 그런 이론은 다 이제는 끝장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서로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날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봅니다 완전하게 주님을 봅니다 그 영광 그 축복 그 황홀함 그 기쁨 누가 감히 표현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탓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공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고된 세상도 웃어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찾지 못하는 불만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원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으로 끌려올려가는 그 영광의 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처럼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명절인데도 분주하실 텐데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휴고 때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불리움을 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당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놓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더러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설마 설마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등 안이 생각하고 있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을 회개하시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되기에 해달라고 우리의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순간 이 영광의 날 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 위에서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혼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요 재림과 휴고의 신앙을 좀 더 돈독히 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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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